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연재해 드릴 건데요. 오늘 들려 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분노로 가득 찬 신의 저주와 재앙들의 이야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신의 저주를 받고 사슴이 된 악타이온 명린을 건드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턱 아래에는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놓아요 건드린 자를 죽인다는 말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수많은 명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억울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주인공은 악타이온입니다. 그는 그리스 아테네 북쪽에 있는 테베이 왕족이었어요. 테베를 건국한 카드모스의 손자이며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아주 좋아했어요. 왕족답게 약 50여 마리의 사냥캐를 거느리고 친구들과 함께 숲을 누비면서 사냥을 했죠. 어느 날 그는 대규모 사냥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친구들과 시종들을 모두 보내고서 혼자 남아 몸을 씻을 만한 곳을 찾아 숲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죠. 그곳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악타이온은 동굴 안으로 무엇인가에 홀린 듯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죠. 아르테미스 신의 성주였거든요. 아르테미스는 순결을 맹세한 처녀들과 함께 들판을 달리고 숲을 누비면서 사냥을 즐기곤 했는데 그 후에는 이 동굴로 들어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감히 인간은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죠. 하지만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악타이온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으로 들어갔답니다. 들키기라도 한다면 큰일 날 일인데 그것을 악타이온이 하게 된 겁니다. 마치 목욕탕의 여탕 안으로 남자가 들어간 꼴이었죠. 게다가 평범한 여성들인가요? 순결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아르테미스와 그 팬들이었답니다. 동굴 깊숙이 악타이온이 들어왔을 때 마침 그곳에서 사냥을 마친 아르테미스 여신과 따르는 요정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도 조금 전에 사냥을 마친 후였죠. 모두 땀에 젖은 몸을 씻기 위해 동굴 안으로 모인 거예요. 먼저 아르테미스가 자신의 창과 활, 화살통을 풀어서 곁에서 시중을 대는 요정에게 맡겼습니다. 또 겉옷을 벗어 두 명의 요정에게 건네주었죠. 다른 두 명의 요정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아르테미스의 대리석같이 매끈하고 윤기나는 발에서 샌들을 벗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요정은 여신의 뒤에 서서 흘러내린 머리를 묶어 능숙하게 매듭을 지어주었죠. 다섯 명의 다른 요정들은 널찍한 항아리에 물을 기러와서 여신의 몸에 조심스럽게 부어주었죠. 여신의 몸을 타고 물이 흘러내릴 때 눈부신 광채가 났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가자 다른 요정들도 모두 옷을 벗고 아르테미스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함께 목욕을 시작했죠. 그 광경을 본 악타이오는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서서 여신과 요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넋을 잃고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요정들 중 하나가 악타이온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요정들도 악타이온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황급히 그녀를 둘러섰죠. 하지만 이미 다 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아르테미스는 활과 화살을 찾았지만 너무 멀리 있었어요. 대신 크게 소리쳤죠. 네가 감히 나 아르테미스의 몸을 보다니 괘씸한 놈 너는 결코 이 사실을 자랑삼아 떠버릴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휩싸일 것이다. 아르테미스는 그렇게 소리치며 물을 떠서 악타이온에게 확 끼얹었어요. 일명 물사대기를 맞은 악타이온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악타이온은 여신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고 싶었어요. 입을 열고 말았죠.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것은 여신에게 여신에게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되었던 거예요. 아르테미스 여신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슴의 울부짖는 소리만 날 뿐이었지요. 악타이온이 아르테미스가 뿌린 저주의 물을 막고 사슴으로 변한 것이었지요. 머리에 뿔이 속고 목이 길게 늘어났으며 손과 발에 굽이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변신에 깜짝 놀란 악타이온은 내 다리로 뛰며 동굴을 빠져나갔지요. 아르테미스와 요정들이 옷을 챙겨 입고 팔과 하살을 들려고 했으니까요. 악타이온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어처구니 없이 사슴이 되다니 정말 불쌍합니다. 악타이온도 너무나 황당했지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지만 행녀 알아봐도 얼마나 창피할까요? 하지만 숲에 남아있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어요. 늑대나 사자 곰 같은 맹수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한편 자기 같은 사냥꾼들을 마주치면 화살을 쏴댈 테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분노에 사로잡힌 아르테미스는 기어이 사슴으로 변신한 악타이온을 찾아내 죽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평생 사슴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차라리 평생을 사슴으로 살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예요. 동굴 밖으로 뛰어나온 악타이온을 기다린 것은 그가 평소에 사냥할 때 데리고 다니던 수십 마리의 사냥개들이었죠. 악타이온은 반갑게 개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그는 더 이상 주인의 모습을 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사냥개들이 노리는 최고의 사냥감 사슴이었죠. 사냥개들은 그 사슴이 어떤 사슴인지도 모르고 달려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냥개들은 사슴을 잡아 주인 악타이온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그 사슴이 바로 악타이온이라니. 사냥개들이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본인의 변신을 깨달은 악타이온은 아차 싶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날센 사냥개들의 추격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애들아 나야 나 너희들의 주인 악타이온이야 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목에서는 처절한 사슴의 울음소리만 나올 뿐이었고 그 절규는 사냥개들을 더욱더 흥분시켰어요. 그는 자신이 달릴 수 있는 속도에 놀라면서도 사슴을 쫓으며 사냥하던 숲길에서 이젠 거꾸로 사냥감이 되어 사냥개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슬픈 생각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체력은 서서히 고갈되었고 발은 자꾸 무거워져 갔어요. 마침내 사냥개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의 다리와 배, 등, 목을 물어뜯었죠. 악타이온은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친구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악타이온 어디 있는 거야? 마침내 친구들이 사냥개들에 물려 찍힌 악타이온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사냥개들을 물리면서 사슴이 되어버린 악타이온의 시신을 수습했죠. 사슴의 시신을 둘러싸고 서서 그 정체를 꿈에도 모르는 친구들은 악타이온을 생각했죠. 이놈들 아주 큰 사슴을 잡았구나. 그런데 악타이온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걸 보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런데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아르테미스 여신과 요정들은 악타이온의 체유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자비를 모르는 아르테미스는 악타이온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아 계속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악타이온의 실수를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보복하고 앙심을 풀어야 했을까요? 사실 악타이온이 아르테미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대요. 악타이온은 영웅들의 스승으로 유명한 켄타우러스인 케이론에게서 활쏘기와 말타기 등을 배우고 탁월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는데 너무 지나쳤나 봐요. 큰 사냥에 성공을 거둔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한 멧돼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칭찬하자 악타이온은 우출해졌어요. 내 사냥 실력은 케이론에게서 배운 것이지 사실 이 숲에선 내가 최고라고 아르테미스 여신도 나보다는 못할걸 악타이온의 오만한 태도에 아르테미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는 악타이온이 사냥을 사랑하는 마음과 뛰어난 솜씨를 인정하고 아껴주는 마음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의 객기를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앙금이 조금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순결한 아르테미스의 여신의 몸을 보다니 결국 폭발하고 말았던 거지요. 아마도 과거에 악타이온의 오만한 태도에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아르테미스가 더 가혹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를 악타이온에 비유한 한 작가 악타이온 이야기를 아주 절절하게 남긴 사람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 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43년에 태어나 서기 17년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는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시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랑 이었어요. 인생이 재미없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그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대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야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랑의 시를 지었지요. 그는 로마는 사랑이라고 노래하곤 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시에 매료되었는데 특히 기부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미움을 받아 로마에서 쫓겨나 흑해 서쪽 해안 토미스로 추방당했지요. 그리고 끝내 로마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는 사랑을 지고의 가치로 강조하다 보니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경량을 보이곤 했대요. 그 점이 경건한 로마를 건설하려는 황제에게 거슬렸던 겁니다. 특히 오비디우스가 시를 발표하던 사교 모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딸 율리아도 속해 있었는데 오비디우스가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던 율리아를 감싸고 돌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녀가 저지른 불륜까지도 사랑의 이름으로 찬양하곤 했지요.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집안의 치부를 본 오비디우스를 가만둘 수 없었겠죠. 마치 아르테미스의 알몸을 본 악타이온이 무참하게 찢겨졌던 것처럼 오비디우스는 로마에서 쫓겨나 황량한 곳에서 홀로 외롭게 인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되는 형벌 여신 아르테미스는 정말 까칠하고 무섭습니다. 본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칼리스토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내쫓고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녀의 알몸을 본 악타이온은 사슴이 되어 사냥개에게 물어뜯겨 죽었죠. 그러나 니오베의 불행만큼 아르테미스의 무서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니오베는 지금의 티르키의 땅에 있던 옛 리디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탄탈로스인데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디오네라는 바다의 요정이었는데 티탄 신족 중 한 명인 아틀라스의 딸이었어요. 신성한 혈통을 타고난 니오베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죠. 그녀는 고향을 떠나 에게헬을 건너 그리스에 도착하여 테베이왕 암피온과 결혼했어요. 암피온은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그가 리라를 연주하면 큰 돌덩어리들이 춤을 추면서 일어났대요. 암피온은 그 신비한 능력으로 테베이 성벽을 쉽게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니오베와 암피온 부부는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고 난리들인데 니오베가 온다면 애국자라고 칭찬받을 것 같네요. 자식을 얼마나 낳았냐고요? 전해져오는 이야기는 제각각입니다. 일리와스와 오디세이야를 쓴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아들이 6명 딸이 6명으로 전부 12명이라고 하고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인 아이스킬로스 소프클레스 에오리 피데스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딸과 아들 각각 7명씩 모두 14명이라고 전해줍니다. 또는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니오베에게는 자식이 많은 것이 큰 자랑거리였죠. 고대세계는 니오베와 같은 생각이 두루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구약성소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죠. 자식들은 신께서 보장하는 유산이며 태의 열매는 신이 내리는 상급입니다. 젊은이의 자식은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을 벌일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0편 127편 또 신의 사랑을 받던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물에 같이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니오베는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그가 자식만 믿고 우쭈라며 오만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니오베는 티베이 수많은 사람이 레토 여신을 위한 축제를 열고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자 심통이 났습니다. 그녀도 제우스의 손녀이니까 혈통으로도 레토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미모로도 자신이 레토 여신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은 사람들이 레토에게 보내는 만큼의 찬사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자신은 자식이 열 명도 넘지만 레토는 달랑 두 명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밖에 없지 않냐며 호통을 쳤지요. 그리고는 레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치는 재물의 향기를 맡으며 내내 행복했던 레토는 불경스러운 니오베의 말과 행동이 분노했어요. 모욕감을 느낀 레토는 니오베를 가만둘 수 없었죠. 당장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한갓 인간에게 모욕을 당했구나. 저기 테벳 땅의 니오베 말이다. 저것이 자식이 많다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나는 너희 둘밖에는 없다며 비아냥 거리는구나. 자랑스러운 너희들을 두고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한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젠 누구에게도 제사와 재물을 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 니오베가 내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났으니 말이다. 레토의 말을 따라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 복수의 욕망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길을 파고들더니 두 신의 마음속에도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두 신은 당장 테베를 향해 달려갔죠. 먼저 테베이 키타이론산 깊은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리오베와 암피온의 아들들이 사냥에 여념이 없었죠. 우레같은 목소리로 아폴론은 분노를 폭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놈들이 나의 어머니 레토 여신을 모욕한 니오베이 아들들이렸다. 내 화살을 받아라. 니 어미의 불경한 태도 오만한 마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니라. 그리고 은빛으로 번쩍이는 활의 시위에 날카로운 화살을 걸었어요. 아폴론의 함성에 깜짝 놀란 니오베이 아들들은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쳐 숨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처럼 날카로운 아르테미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르테미스는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아폴론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르테미스의 지시에 따라 아폴론의 화살은 날아갔어요. 여섯 또는 일곱 또는 열 명의 아들들의 심장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백발백중 꿰뚫었고 니오베이 아들들은 차례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있던 암피오는 아폴론의 화살이 일으킨 참혹한 재앙에 슬픔과 분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뽑아 제 가슴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테베 궁전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궁전 마당엔 아폴론의 화살에 목숨을 잃은 아들들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어요. 니오베와 딸들은 애도하기 위해 검은옷을 입고 궁전 마당에 모였지요. 아들과 남편을 잃은 니오베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자기가 무시했던 신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보복할림이 없다는 것이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더 컸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복은 레토를 조롱하는 것이었죠. 그대가 내 아들을 모두 죽였군요. 레토. 하지만 그렇게 내 아들을 죽이고도 내게는 아직 당신의 자식보다 더 많은 수의 딸이 있네요. 당신이 그렇게 발악을 해도 여전히 그대는 나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여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땠을까요? 프랭은 그녀를 더욱 무모하게 만들었지요. 레토는 화가 났고 그녀의 딸 아르테미스는 훨씬 더 화가 났습니다. 아폴론이 니오베의 아들들에게 했듯이 이제 아르테미스가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 활시위에 얹으며 니오베의 딸들을 향해 비정한 화살을 날려보냈지요. 니오베는 아연 실색했어요.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빗나감 없이 딸들의 심장을 관통했고 그들 모두가 비명 행사했습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신에게 불경스러웠던 니오베는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열둘 아니 그 이상의 자식들을 순식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신에 대한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솟구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내내 너무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경솔한 어미의 혀 때문에 오만한 마음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너희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다니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나만 쏘았으면 그뿐인 것을 왜 내 자식들에게 손을 댄 겁니까 니오베는 더 이상 테베이 궁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의 유품을 볼 때마다 그들과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궁전의 구석구석을 다니게 될 때마다 속 굳히는 울분을 사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짐을 싸들고 테베를 떠나 고향 리디아로 갔어요. 아이들의 흔적이 없는 곳에 가면 아픈 기억도 지워지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거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아이들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숲에 들어가면 나뭇가지에 붙은 잎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떠오르곤 했거든요.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의 마찰 소리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화살 소리처럼 들렸고 또 화살에 맞은 아이들이 지르는 비명 같기도 했어요. 하늘의 구름도 아이들의 얼굴처럼 보였고 해맑게 뛰놀던 모습으로 그려졌지요. 그럴 땐 행복에 젖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 생각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따라 식욕도 그녀의 몸에서 증발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자 몸은 생기를 잃으면서 점점 굳어갔지요. 마침내 미호베는 모습 그대로 바위가 되었어요. 바위가 되어서도 그녀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영원히 눈물이 흐르는 바위가 되었지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의 공통점 미호베의 슬픔은 서양인들에게는 자식을 잃은 슬픔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미호베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자식이 적은 레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해 불경제에 대한 응징으로 그녀는 자랑스러운 자식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느 정도 미호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요. 사실 레토가 니호베를 미워하는 마음속에도 자기 자식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레토가 당한 모욕은 그녀 자신의 모욕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 대한 모욕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니호베가 자식 자랑을 지나치게 하게 된 것도 레토가 존경을 받는 데 반해 자신은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랑을 지나치게 한 니호베나 그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며 자식들에게 하소연을 한 레토나 자식에 대한 마음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프로테아스와 펠롭스 형제에게 내려진 불행 오만한 태도로 레토 여신을 모욕하다가 많은 자식을 모두 잃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된 니호베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펠롭스와 브로테아스였죠. 두 형제도 끔찍한 불행을 겪었어요. 먼저 브로테아스를 살펴볼까요? 그는 유명한 사냥꾼 이었습니다. 노이 니호베와 여신 아르테미스 사이에 악연 때문 이었을까요? 브로테아스는 숲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전혀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악타이온처럼 브로테아스도 사냥 솜씨에 대한 자신감이 뿜뿜해서 본인이 아르테미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 남매의 오만한 성격은 참 못말리죠. 아르테미스는 화가 났고 브로테아스의 오만한 마음에 광기의 불을 지폈습니다. 나의 아버지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나의 어머니 디오네는 아틀라스의 딸이지. 그렇다면 나에게도 신성한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난 신들과 같은 불사의 몸일지도 몰라. 그래 난 불사신 이야. 아르테미스가 브로테아스의 마음에 불어나온 광기는 활활 타올라 그의 이성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이성을 잃고 광기에 빠진 그는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믿게 된 거지요. 사람들이 그를 비웃자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며 장작더미를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내 말을 잘 믿지 않지만 곧 그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이요. 나는 불사신 이요. 잘 보시요. 불은 나를 절대 태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브로테아스가 불 속으로 뛰어든 순간 그의 광기가 불에 함께 타버렸고 광기 때문에 사라졌던 이성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후회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것을 증명하듯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리오베와 브로테아스의 오만한 성격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탄탈로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경스러운 오망 방자함 때문에 탄탈로스는 제우스와 신들의 미움을 사서 지하세계로 끌려가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어떤 벌이냐고요? 탄탈로스는 지하세계의 한 연못 안에 묶인 채로 서있대요. 물이 그의 턱 밑까지 닿는데 목이 말라 고개를 숙이면 물이 곧바로 쑥 내려가서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습니다. 목 말라 미치고 죽을 지경이 되지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달콤한 열매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허기에 시달리는 탄탈로스가 그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또 쑥 올라가서 잡을 수가 없대요. 결국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 아닙니까? 차라리 물과 과일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포기라도 할 텐데 눈앞에 생생하게 출렁이고 주렁주렁 흔들리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탄탈로스는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때 탄탈로스는 제우스가 아끼던 아들이었어요. 지상에서는 리디아의 왕이었죠. 그도 처음엔 신들에게 경건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신들도 그를 사랑했답니다. 급기야 신들은 그를 천상의 잔치에 초대했지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숨어있던 오만함이 봄철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는 것처럼 싹을 틔우기 시작했지요. 하늘의 잔치에 다녀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곳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입이 점점 더 간질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마다 식구들과 친구들 신하들이 물으면 몰라도 돼 비밀이야 말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는데 서서히 그 어떤 인간도 볼 수 없는 것을 자기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사실은 올림포스 궁전에 다녀왔어 하고 살짝 말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탄탈로스는 신이 났죠. 우쭐해지면서 점점 더 대담해졌고 마침내 신들의 치부까지 폭로하는 청기 누설을 범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조금씩 거짓말을 보태며 과장하여 사람들의 놀라움을 더 끌어내고 싶었지요. 자신만의 특권에 우쭐하면서 사람들이 보내는 부러움을 즐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들의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의 호감과 사랑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데 선을 넘은 것이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들은 화가 단단히 났겠죠. 특히 제우스는 탄탈로스의 경거망동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몰래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영생 불멸을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에게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지요. 탄탈로스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몰래 주려고 했습니다. 병들고 늙어가면서 고통을 겪고 언젠가는 죽게 될 운명의 인간들을 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대역제에 해당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탄탈로스는 첨벌을 받아 마땅한데 돌이킬 수 없는 훨씬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잔치에 참석하면서 신들의 특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못된 짓을 저지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면서 실망도 했는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신들은 뭐가 잘났기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특권을 누리면서 긴간위에 군림하는 것일까 그들은 정말 위대한 존재이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가 내가 보기에 그들의 성격이나 말과 행동은 긴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탄탈로스는 샘솟는 의문을 풀기 위해 신들을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천상의 신들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그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내놓았지요. 그 음식으로 신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재료로 만든 음식일까요? 신들을 시험하는 재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벌레? 혐오스러운 짐승? 그 재료는 놀랍게도 자기 아들 펠롭스였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다른 신들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에 손을 댔지만 입으로 가까이 가져간 순간 그것이 사람 고기로 만든 음식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설마했지만 확실했죠. 신들은 매우 언짢았습니다. 누구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당장의 분노를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신들은 탄탈로스가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감히 신들을 시험하려 들다니 게다가 자기 아들을 죽여 그것을 신들에게 먹이려고 하다니 신들은 경악했고 분노가 격하게 끌어올랐지만 먼저 아버지의 사악한 마음 때문에 죽은 펠롭스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동안 데메테르는 어리빠진 듯 음식을 입에 넣어 오물오물 씹더니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사라진 사랑하는 외동딸 페르세폰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펠롭스의 일부를 먹어버린 겁니다. 신들은 데메테르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음식을 삼킨 뒤였습니다. 신들이 요리 속에 조각난 펠롭스의 육신을 수습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데메테르가 삼킨 곳은 비어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부분이었어요. 펠롭스가 불안정한 상태로 복원되자 미안한 마음이 든 데메테르는 그 빈 곳에 새하얀 상하 조각을 대신 끼워 넣었지요. 그때부터 펠롭스의 자손은 오른쪽 어깨에 별 모양의 하얀 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복원된 펠롭스의 신체에 신들은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그리고 신들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연달아 저지른 탄탈로스는 하데스의 세계로 끌려 내려가 앞서 말했던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벌을 받았던 겁니다. 오만함이 불러오는 여러가지 재앙들 니오베가 오만한 말과 행실 때문에 여신 레토의 분노를 삭 그녀의 분노는 자식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충동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니오베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모두 잃었지요.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그의 정직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겸손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살아도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물며 대놓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작은 성공에도 조심스럽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만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질투, 질시,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지만 니오베이 형제인 브로테아스처럼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브로테아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광기는 스스로 불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만심에 빠져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은 본인이니까요. 한편 펠롭스는 아무 죄도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끔찍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탄탈로스의 오만함 때문이었죠. 탄탈로스의 오만은 그 자신에게도 영원한 형벌을 불러왔지만 재없는 펠롭스도 죽게 했습니다. 니호베와 그 형제와 아버지의 신화는 우리가 성공에 치해 오만한 마음을 품게 될 경우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지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제나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노력한 일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신감에 마음에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자칫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요.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공의 결과를 꾸준히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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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